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총장님과 또 사랑하는 동력자들 또 후배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는 어떤 사람들인가 좋은 리더에 여러 가지 자질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리더의 자질은 위기관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위기는 언제나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위기의 순간에 빛나기 때문입니다 위기라는 한자어를 보면 그 안에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위기는 인생을 좌절시키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출애급하여 40년 만에 요단 동편에 직결한 출애급 2세대들 앞에 엄청난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범람하는 요단 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을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기와 건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기 때는 비가 많이 내릴 뿐만 아니라 헐몬산에 그 눈이 녹아 강에 유입되면서 강폭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깊이가 깊어집니다 평상시에는 강폭이 한 30m, 깊이가 한 2m였다면 이 우기가 됐을 때는 1km로 폭이 넓어지고 깊이는 7m까지 깊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는 한 가지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우수아 1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우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었다라는 이 표현이 영어성경은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요단을 건너지도 않았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우수아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요단 앞에 나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범람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세계, 말씀의 세계,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현실의 세계 속으로 걸어나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와 난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약속을 주시지만 그 약속을 방해하는 인생의 장애물들은 해결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성공이라는 승리라는 완제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삶의 원리를 배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들어가도 승리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해 현장 또 여러 가지 삶의 현장 인생의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떻게 수많은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사와가토 백성이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요단강 앞에 딱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가장 긴급한 고민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께 듣고 싶었던 응답은 무엇일까요? 하우의 문제 아닐까요? 전략과 방법의 문제겠죠 하나님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너야 됩니까? 라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성결하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과 성결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요단이라는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성결함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겨라 그리하면 내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우리나라 말에 어이가 없네 라는 말이 있어요 당황스러운 일이나 기대하지 않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이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어이라는 말이 어디서 생겼냐면 맷돌의 손잡이라는 뜻입니다 어이가 없다는 말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너무나도 완벽한 맷돌이 있는데 그 맷돌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손잡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어이가 없네 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드셔서 사용하시는 손잡이가 성결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소 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내가 나무 그릇인가 질그릇인가 그것을 고민해요 세상도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금이냐 나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한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여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왜 성결함이 중요할까요? 성결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1부부터 3부까지 성경봉독을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성경봉독을 하세요 주일 아침에 주보를 보고 1부 성경봉독하시는 권사님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이 김평범 권사님이셨어요 김평범 그래서 왜 그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딸을 평범이라고 줬을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니까 모난 돌이 정을 맞으니까 너무 튀지 말고 그냥 온유하고 평범하게 인생을 살라 그런 의미로 평범으로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함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평범함을 넘어 비범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비범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작부하신 팀켈러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쓰신 설교라는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나쁜 설교와 좋은 설교를 구분하는 차이점은 설교자 본인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설교는 인상이 좋거나 목소리가 좋거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성경을 주의하는 탁월한 지성의 능력을 통해 좋은 설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설교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어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팀켈러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좋은 설교를 넘어 위대한 설교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위대한 설교와 좋은 설교를 구분하는 차이점은 설교자의 능력이 아니라 그 설교자와 해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은 비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 성결하라라는 단어가 Consecrate Yourself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Consecrate라는 단어는 축성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미사를 드릴 때 신부가 포도주와 떡을 손에 들고 기도하는 행위를 축성한다라고 말합니다 축성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실제적인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화채설을 가톨릭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성찬신학은 화채설이 아니라 영적 임재설이에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목사가 성령 충만해 기도를 최선을 다해서 해도 그 떡과 포도주는 슈퍼마켓에서 산 평범한 포도주 쓰고 카스테라 빵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자와 해중이 성령을 기대하고 마음을 높여 그 성찬을 받을 때 그 평범한 떡과 포도주를 통해 부활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장피에르드 코사드라는 유명한 영성가는 바로 현재 이 순간의 성례라는 책에서 일상의 성내전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고 때로는 그 삶에 수많은 위기가 몰려오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이고 믿음으로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평범한 일상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왜 범람하는 요단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면하게 하셨을까를 묵상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그 가난한 땅을 정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7년간의 기나긴 정복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복선과 같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 싸우게 될 정복전쟁의 성격과 그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는 복선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결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들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도록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삶의 현장 속으로 목해의 현장 속으로 사역의 현장 속으로 선지동산을 떠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여러분을 구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지혜룸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3절 4절인데요 우리 한목소리로 성경을 보시고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맞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에 이르되 너희는 레이사람 제스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계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인간의 실존 쪽 불안은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기인합니다 출애급 2세대들이 요단강에 섰을 때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가난한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 앞에 어떤 전쟁이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력은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너희 앞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언약계가 너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너희가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길을 너희들 앞에 열어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특별히 이천 규비는 앞으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천 규비는 일규비씨 팔꿈치와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 한 45cm라고 했을 때 900m 약 1k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요단강을 향해 진군할 때 1km 밑에 앞에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가도록 하는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1km일까? 묵상해 봤어요 100m라면 앞에 있는 몇 사람들만 보았을 거예요 10km라면 누구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km의 그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시고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계를 따라간다는 것,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둘 때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 바둑판을 딱 보면 보이는 것은 검은 돌과 흰돌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수에 고수와 하수가 있습니다 하수는 바둑이 가는 몇 가지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고수는 하수가 보지 못하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길과 경우의 수를 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바둑판 앞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 앞에 우리는 하수에 불과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인생의 길을 섭리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둑판 앞에 앉으셔서 인생의 도를 옮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작은 이성과 내 판단을 앞세우며 하나님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이 도를 이렇게 옮기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 내 뜻과 생각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깨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기대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살아온 모든 목회의 가정들을 돌아봤을 때 언제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했을 때 내가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이 선지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므로 여러분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걸으시기를 지혜롬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수하 3장 15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쾌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쾌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이 길을 열지만 말씀의 성취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했습니다 언약계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놓고 기다리신 것이 아닌 여전히 요단강은 넘실거리며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순종의 첫 발걸음을 제사장들이 내딛고 그 요단강 안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말씀을 통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지만 반드시 순종의 몫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신학교를 들어오게 된 과정 속에서 있었던 작은 간증을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른 교단의 작은 신학교 출신입니다 사실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서 장신대를 간 사람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제 선배 중에는 한 분 내지 두 분 밖에 간 적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MDB 입학률이 한 1대 1 조금 넘는 걸 알지만 제가 들어갈 때는 7대 1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기 참 어려운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장신대를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 8개월을 입시를 앞에 두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그 당시 같이 공부하던 많은 전도사님들이 다 사역을 그만두고 2년, 3년째 오직 공부에만 올인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한 3개월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내가 절대로 장신대에 입학하기 어렵겠구나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 사역, 주중에 또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그런 많은 사역들 가운데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마음에 큰 작정을 하고 수요예배 때 예배가 끝나면 단위 목사님께 찾아가 목사님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 공부해서 신대원 입학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마음에 확고하게 갖고 수요예배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제 마음에 엄청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날따라 엄청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설교가 끝난 후에 단위 목사님께 찾아가 그런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 사죄했어요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영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들을 내 피로를 위해서 그만두는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을 주셔서 목사님께 올라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계속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랑 같지만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집중력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 8개월 만에 공부해서 신대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돌아오면서 많은 복과 은혜들이 제 인생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 그 작은 순종을 기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생 또 이 자리에 있는 타학과 우리 모든 학생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에 저는 3일이라는 숫자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 3일 동안을 기다리게 하세요 왜 3일일까를 묵상해 봤어요 3일은 딱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죠 예수님이 십자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고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나는 요나서 1장의 요나와 요나서 3장의 요나가 완전히 달라요 2장의 물고기 배 속에서 3일을 머무는 동안 요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깊이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손에 다루어지는 그 시간을 통과하실 때 요나는 불의 선지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선지동산에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함의 훈련 말씀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통해 이 시대 한국교회가 아무리 위기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준비된 여러분을 통해 한국교회 안에 새로운 각성과 변화와 부응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종들 이곳에 나와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정말 빛나는 리더십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들이 이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거룩함과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요단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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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